죄송합니다 저희 슬슴니다 우리 무조건 오십니다 단물 지수인가요? 단물찾고 payment 죽어! 좀 죽어! 야삼아 stud 돈을 없겠어요 내가 돈을 없겠어요 ㄹㄹㅹ 화나나 화나나 화나 유튜브 좋아요을 구독 Zach 4 눈치럼 오늘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만만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독 학생께서 이번에 그냥도 아니고 울트라 하드 머드를 깼다고 하더라고요 스승으로서 축하 파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집에 학생을 부르기로 했어요 그럼 한번 불러볼까? 일단 학생을? 들어가세요 아하! 수고님! 안녕하세요! 졸업생 머독 인사드립니다! 스승님! 반갑습니다! 스승님! 요가를 이렇게 복귀되다니 정말 반갑고 반갑지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스승님! 아, 진정하고 멋진 파티를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오늘 부르게 됐어요 이야, 파티 그러면 오늘 저희만하고 사람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아, 그럼 당연하지 아, 그럼 당연하지 야, 저만 괜찮습니까? 아, 당연하지! 아, 저 뉴페이스 신박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로만 내가 구성을 했으니까 진짜 저 원장 아닙니까? 그럼, 그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랑 한번 소개해보자고 자, 오늘의 재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료요? 오늘 파티를 함께할 참가원들을 소개합니다! 이, 이게요? 아니, 스승님! 축하 파티를 한다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나는 오늘 당신을 증명해야 해요 왜냐? 운빨인지 실력인지 아직 알 수가 없어 실력? 나는 증거를 대야 해 그래서 오늘 아이작 플레이를 할 겁니다 아, 뭐 또 아이작을 해요! 오, 적게 했다니까요, 스승님! 그래, 울트라 하드 모델을 깨라고는 하지 않을게 근데 이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 머독권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tane와 Casa 오늘 위해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오! 차이방석에 있는 준비하지, 이거 어여, 예 보OW 비켜주세요 자, 돌려돌려 돌림판 우리 머독이가 오늘 먹을 음식의 주제는 놀랍게도 쨔 discretion 초밥입니다! 초밥? ... 뭐지? 약б... 예... 보여주세요 돌려돌려 돌림판 우리 머독이가 오늘 먹을 음식의 주제는 놀랍게도 악isphere 야야 뭐 개지랄이지 아 선생님 아 하나, 아이고 둘, 셋 갑니다 제발 선생님이 처먹기 우리는 와바카차를 먹을 거예요 거, 거,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오늘의 선생님 오? 선생님이 있어? 또? 야, 선생님 누구세요? 누구예요? 선생님 자리에서 앉아주세요 나 눈 깎고 있을게요 선생님이 오셔요? 예 자, 지금부터 우리는 김 셰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셰프요? 네? 오셨나요? 네, 인사해주세요 자 아, 시발 예, 시발 아 아 이사라고 인사해 아니요 그럼 한번 진행해봅시다 한번, 예, 해볼게요 테이터는 아무 상관없죠? 아니에요, 랜덤으로 가야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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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끝 아야 자, 자 재미가 있었어요 야아 빨리 자, 왕을 한번 잡아볼게요 오오오오, 삿 wię 자, 잘해야돼 자 이거는 포크하마 쏴 가지고 그, 데미지를 준 비loo다 오쟌쪄힛 두마리죠 포크하 이게 돌 흘냥 으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앜아아아아악 영영영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세요 666 666 먹었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봐봐 이야 유다 먹으려고 잠시만 자막 자 죽을래요 지금 어 죽어서 유다랑 태어날래요 어 어 그래 그래 나 죽을래요 스냈 나 죽을래요 나 죽을래요 아 이거 빨리 죽자 아 적담해 나 나 죽겠습니당 예 자 죽어서 여러분 태어나서 유다그림이 태어난거에요 멈쏤 유다그림이 태어나요 예 어? 왜요? 스냈이 왜요? 지금부터 룰렛 돌아갑니다 아니, 나 게임 이어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룰렛 돌아갑니다. 자, 뭐가 들어갈까? 밥이에요? 잠깐만, 뭐야? 머스타드가... 준비해 주세요. 룰렛 돌아옵니다. 레, 레미카? 티메, 티메, 티메아? 제발, 뭐야, 뭐야? 밥이야? 중진 눌러주세요. 중진! 어, 밥에... 우와, 제발! 아, 진짜 치유 안 하지 마! 밥에 까만에 제대로 들어간다고요? 모더꾼. 이제부터 한 대도 안 맞으면 돼요. 잠깐만, 힙! 네! 밥을 까다리 액조새에 뿌려주세요. 선생님! 네! 예쁘세요. 저거 아니에요. 언니네! 자, 오케이, 안 맞으면 되죠? 홀리쉴드가 없어도 안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자, 가면서? 네. 다... 어, 여기서? 쌉싹! 다 안 날아다니는 거지? 어? 어이! 야악! 저... 아, 저... 선생님, 뭡니까? 아이, 선생님, 잠깐만요. 아니, 저기, 저기요. 잠시만, 왜요? 네, 정의를 눌러주세요. 게임에서 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제발... 방어, 방어, 방어! 진짜 개... 어, 호호! 호호호호호! 참치!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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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시만, 참치가! 참치 왜죠? 응? 동원 참치예요? 아, 저기, 뭐... 셧 evaluating 참치 넣어주세요. 뭐... 아, 그거 왜...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어? 표정이 왜 좆, 좆박... 영양사 선생님 왜 그러세요? 씨발, 좆됐다... 손 조심하세요! 아, 손, 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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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무지네, 야! 나 이거, 이거 뭐야? 아, 씨발, 저게 초밥이야? 저게 왜 초밥이야, 주발 새끼 개밥이잖아, 저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쳇발아! x됐다, 나 장례식이다, 이거... 어? 자, 냄새 맡아볼게요! 냄샘 참치치 때문에 안 나요, 걱정하자마! 으흫흫흫... 아, 그게 뭐 덮군! 빨리 먹었음 좋겠어! 왜냐면은... 까늘에 액젯 냄새가 내 방음부서에 배는 걸 원치 않아! 이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럼! 아이, 먹겠습니다, 예. 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물 안 주나요? 으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먹고 있어요 내가 살려줄 수 있는 식음ots 네 x4 저 맞는 새끼 시마 타가 없어? 병진이야? 해 볼게요 자 한번 먹었어요 이제 한번 맡아 보실래요? 아 네, 취급용은 갖다 줘요 저 맞는 새끼는? 차가 없어? 병진이야? 어으읏읏 어으읏읏 어 이거 어으 자, 해볼게요 자, 한 번 먹었어요, 이제 한 번 맡아보실래요? 자, 폭탄사용해서 이쪽 담보 자, 비밀방과 오! 뭐지? 오! 소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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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 저건 됐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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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발x3 제발x3 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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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야아... 야아이... 뭐야... 저 뭐야... 카메라? 뭐예요? ... 키메라가 뭐예요? 키메라가 뭡니까? 준비해 주세요. 키메라요? 이게 왜 키메라예요? 저... 뭐... 자... 빨리 게임 많이 시작합시다. 선생님 저... 숙제인데 이거 스트리머란 자고로 시청자님들 즐거운 숙제를 만들어줘야죠 같이... 같이 즐거워요 아 예 선생님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화장실 좀 하하 잘 가재에게 저거 짜요 아니 서..선생님 하하 어 왜 때리세요 선생님 아 왜 때리세요 어 막 때린다 악 악 악 악 악 여러분들 아 이렇게 방송이 안 나고 이렇게 캡해도 되는 거예요? 악 악 악 뭐니? 하하하 어이 예 어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하이 잘 못 눌러 예 네 에 어어 사 사 땅패야 아 이거 네 그냥 넘어가기에는 시청자분들의 불만이 복주할 거 같아요 두 번째 룰로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개 지랄이 아 아 선생님 그러지 않고서는 시간 낭비한 사람들은 소중한 시간 낭비해서 버려가면서 우리 방송을 봐주고 있는데 아 그 그런 사람이 지각했어요? 예? 아 진짜 오 아 아 까비! 뭐 가도 나쁘지 않지 찬스 되겠습니다 찬스 세번째 룰레 세번째 룰레 세번째 룰레 일단 보여주세요 무산 있네 무산하고 구독권 소스 하나하나 재료 하나하나 선생님이 먹기? 선생님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걸 넣었습니다 팔굽퓨터 20개부터 들어갑니다 빨리 가서 생각하세요 아 20개란다고요? 처음부터? 아 좀.. 마시든 마시든가 자! 전 무게 있으니까 이렇게 들고 갈게요 자! 하나! 아이고 두! 야! 세! 야! 다! 야 됐다 야! 자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 시키는 힘들어요 이 모육중한 몸을 님이 해볼게요 하나 둘 야 열아홉 스물 와서 정지 누르세요 갑니다 제발 선생님이 처먹기 선생님이 꾸역꾸역 콧구멍으로 처먹기 제발 하아 어 허 허 허 조.. 낭 읏 루 루 로 로 로 아 이거 불합리합니다. 선생님이 볼게. 확률이 맞잖아. 이거 뭐..뭐야 확률. 아니 진짜. 이름 넣어주세요. 저 새끼들. 아니 뭐 축제라고 와서 그러는데. 이 지랄하고 있네. 나 개갔네 진짜. 작품명. 화성. 아니 이거. 알런 머스크들 거르겠는데? 참고로 이 키메라에는 초콜릿을 중창한 다음에 그 안에 박과사탕과 송종나반이 후삼캔디 넣고 중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추기름을 뿌렸고요. 잠깐만. 이거 중탕 그거예요? 운멸님이 야가리에 차차차. 과자를 안 올렸네요? 우삼캔디 와가리에 사탕 먹고 애를 하고 나 진짜 나쁘지 않아요. 고마. 아이씨이. 맛있겠다. 아 저 천천히 은밀 가만 flooded 맛을게. 아우 진짜 맛없겠다. 그런데 시발 이거 피통주인 것 같은데요? 이건 셰프의 음식인데 피통이라니? 빨리 먹어요. 이거 숟가락이 안 들어. 아 숟가락이 여러분들. 아 진짜 이래 자 자 일단 끄 nav being jednak 먹고 있어요 먹어 볼게요 예 섭! 물 한잔 한번 부탁드려요 우~~ 으흐흐 으흐흐흐흐흐흑 우와... 그냥 삼켘도 돼 이거? 와 진짜 돼! 이거 어떻게 삼켜요 우와 이거 맛있짜아 native क고 무슨 맛이예요?! ㅋㅋㅋ 우워하하하하하 우워호호호호호호호 우 쭛 우워하하하하하 우 하하하하하하하하 야아하하하 우오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으 우워아아 하하하하하하 피워드 무서워 우린니네 우워 오케오케 어 자 먹어볼게요 히 자아 hot it 흠 으으음 이거 다 먹었어 으아아아 떨어지는데 건마이 손으로 자아아 예 어 어 어 첫번째 네 까비! 나이스! 고추장 방어? 제 까나리액점만 아니면 돼. 조졌... 조졌다. 까본! 까본 까본! 저 똥주로 다가오겠습니다. 아 굿!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마지막 초밥 두 개만 먹고 엔딩을 좀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아이디어 하나 내겠습니다. 자, 모독군. 내가 모독군이 없는 동안 상의 좀 해왔는데 이게 사실 모독군의 상태를 봤을 때 이미 밥 한 공기는 먹었기도 했고 죽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걸 이제 해. 지금 폐가 먹을 만한 거 하나와 먹지 못할 거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끌고 우리가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게임의 룰은 아주 간단해요. 예, 뭐죠? 자, 아이작이 나오면 나, 스포가튼이 나오면 모독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먼저 할게요. 네. 자... 아아오오오오오오오오! 어어어! 어어어! 저씨! 갑니다. 자 폭 같은 거 막댈이 나오면 제가 먹습니다. 제발. 아로아로. 어으! 아 뭐야 이거! 아아! 진짜아! 너무 재빌네 진짜아아아아아!! 음식 타이밍 뭐야? 음식 타이밍 뭐야? 음식 타이밍 뭐야아!!! 음식 타이밍 뭐야아아아아!!! 아유우! 어이... 난 못 지나간다. 아, 오셨어요? 아, 좋아요. 너무 완벽해. 와, 자, 여러분 비주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쪽은 적당한 고추장 방어초밥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까나리 액젓과 번데기가 들어간 까본 초밥입니다. 자, 그러면 각자 싸서 서로 입을 먹여주는 마지막 아름다운 유종이미를 걷어봅시다. 아, 냄새만 맡고자 안 됩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럼 내가 먹기 싫어지잖아요. 아, 니도 맞주세요. 에어색! 쓰읍! 자, 손님! 우와! 우와아! 맛있다 봐! 왜 안 돼, 안 돼. plus Birth 흠흠 흐 apolog 여기 꼈어 . Turner 1,2,3 히 . 흐 . . . . . . . 맛있는거 먹음 맛있었잖아 야 아 부세요? 왜 왜? 아 왜? 아니니 진짜 저 키메라 한 번 뒤져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맞도 안 맞죠 저 그걸 왜 바빠요 진짜 한 번만 먹어주면 안 돼요? 아우 싫어 한 번만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네 3세판에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마지막이야 한 숟갈 한 숟갈 작게 작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뭐야 뭐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뭐야 아 이런 그냥 Sod 조하다 진짜 뭐야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 숟갈 먹어 먹겠습니다 비행기 들어간다 쑠어오 이야 cultura 쑠어오 왜 똥 들어간다 야 boards 두두둑 couldt 으어어어어어 야어어어어어 마진나cry 야어어어어어 어허어어 야아 야아 야어어어 허허흐하 침 안 맺었죠? 가비 깜깜 cables 깜깜ля 으허근 자 호구쿤 스 Todess 예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가한 기분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 제가 파티였어요? 그럼 아 그래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너네가 이런 새밥을 먹여서 이런 생화학공장을 흙도 주면 흙이 썩을 정도 이거 뭐 체르노빈에서 채굴해온 건지 모르겠... 니... 니... 니가 게임을 잘했으면 됐잖아! 니가! 니가 게임 잘하면 됐잖아! 게임을 쳐다모타마산 기억 안 나지? 뭐... 엊그저께 깨서 끌려? 엊그저께? 모르겠소. 뒤질래? 못 깼지. 야. 맛있는 거 만든다며. 뒤질래? 저... 저... 먹을래? 아니... 한동안에 먹어봐. 뒤질래? 왜 물에 침 안 탔어? 뒤질래? 나 기대했는데. 뒤질래? 다음부턴 해. 뒤질래, 왜 그거 안 시켰어? 나 그거 먹으려고 하는데, 뒤질래? 왜 안 했어? 야! 야! 빨리 침 뱉어! 야, 은별아! 다음부턴... 은별아! 어떻게 해? 가리지 매트, 빨리! 알겠어? 예, 예, 예. 아무튼! 이야! 오늘 잘 먹었어요, 예! 이야! 아이고! 땀에, 땀에, 땀에요. 땀에, 나놀요. 아, 닦아. 스키테. 스키, 스키테. 아, 닦아. 아, 닦아. 아, 닦아. 아, 닦아. 아, 닦아. 감사합니다.